없어야지 그래 여기는 지금 탈탈 뚫었는데 없어요 큰일 났다 주차장 그냥 두고 왔다 한 번 더 안 돼 이거 왜 안 돼 뭐 왜 안 돼 네 안녕하세요 예약 오늘 진짜 오래간만에 루프탑을 안 쓴 지 진짜 오래됐어요 되게 그래서 열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프탑 한번 열어보고 갈게요 귀찮지만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좀 높은 타면서 그래도 강취보면서 잘게요 지금 제가 며칠 전 그 등유가 좀 바닥에 흘른 거예요 또 지난번에 한번 흘러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지금 또 흐른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등유 냄새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창을 열고 가고 싶었는데 열어도 시끄러울까 봐 그래서 이 창을 열고 가야겠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머리가 아파요 와우 오늘 길에 여기 지금 꽃 엄청 예뻐요 아... 아... 너무 덥네 날씨가 생각보다 덥네 아까 어떤 주차장에다 그냥 두고 온 것 같아 어머 큰일 났다 주차장에 그냥 두고 왔다 언니 나 주차장에다가 사다리를 두고 왔어 루프탑 사다리 매트 정리하다가 어떡해 진짜 어떡하지 그냥 이거 밟고 타이어 밟고 올라가면 되나? 다리가 짧아서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 못살아 혹시 몰라서 텐트는 항상 가지고 다니긴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텐트가 있긴 있어요 텐트! 오늘은 텐트 칠게요 텐트 코트 좀 errors 텐트 ass 제가 코트를 진짜 잘 안 쓰잖아요 요즘 맨날 차방만 해서 근데 코트가 레그가 지금 없어요 다 꺼냈는데 없어요 지금 가방 안에도 없어요 청아채 안에도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? 괜찮겠지? 배게 짜봉 배게 넘어지진 않겠죠 자다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팩을 여기다가 꽂아도 되지 않을까요? 조금 더 불안하지 않을까요? 이거? 레그 두 개가 없으니까 아쉬운데로 이쪽도 그냥 쑥 빠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일단은 임시방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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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불먹하기 제일 좋은 계좌에 온 것 같아요 지금 땅 너무 좋아요 불먹하기 아 아 긴 부분을 잘 봐야 된다고 하셨나요 이렇게? 좀 짧은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죠? 아 아 아 아 긴 부분을 발로 밟고 짧은 부분을 자른다 잘하고 있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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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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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말이 먹었지 맛있게 먹어서 오늘은 돼지 양념 돼지라도 맛있게 됐는데 밥이 자꾸 넘쳐가지고 왕돌 하나 올렸어요 다 익었을까? 익었을까요? 안 익었을까요? 완전 잘 익었어요 지금 내가 원래 밥을 이렇게 잘 했었나? 너무 잘 됐어요 중요한 건 쌈장을 안 가져왔나? 그 쌈장을 안 가져왔네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잘 익었을까? 파슬리 개그 뼈 파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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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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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코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마조마하지만 이정도 흔들림에도 괜찮은거 보면 조금 기울어진거 같기도 한데 흔들어보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자겠습니다 진짜 자요 여러분도 잘 자요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 고춧가루 고춧가루 찹쌀떡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